13번 무명시 정갈자리로서 명앙성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이 카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카드입니다 무슨 일인지 새로이 시작할 때 이 카드가 잘 나옵니다 또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제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불경기니까 바꾸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옮길 때 좀 다른 데 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묻고 있는데 해도 좋습니까 할 때 이 카드가 처음장에 나왔으면 일단은 해도 좋다 변화변동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가고 싶을 때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데로 월세나 전세로 갈 때도 이 카드가 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것을 위해 가거를 버린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이 시작한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뜻밖의 변화 조금 전에 말했죠 변화변동 어디 이직을 해라 직장을 옮기라 다시 시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실패 이별 변신 줄을 끊고 놈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밑에 이 노란 밭이 한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것이 아니면 무덤도 되고요 주로 이 검증 문제에서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또 13번 이 무명신은 노력한 만큼 됩니다 우리가 이 카드 공부를 하면서 함부로 노력을 해도 안 된다 하지만 재물 문제든지 또 애정 문제로서는 조금 전에 12번 거꾸로 매달린 남자는 노력해도 힘들지만 이 13번 무명신은 자기 노력한 대가만큼은 꼭 이루어진다 돈도 들어온다 애정 문제도 쉽게 발전이 있다 시간의 흐름 이 말은 영감이 너무 발달해서 새로운 도중과 새 출발을 할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새로이 뭘 도전하겠다 새로이 출발하겠다 이혼해서 다시 재혼을 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으로서는 아무리 그림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아니어도 아마 뼈 쪽이니까 무조건 칼슘 부족이겠죠 칼슘 부족 루마치스 뼈 쪽으로만 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점치는 사람 마른 사람 이거는 키워드에서 나왔지만 그게 좀 더 물어요 상담할 때 이 말을 쓰기는 좀 더 문 말이고요 주로 골다골증이 걸렸을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뼈 쪽으로 이상이 있다 이렇게만 신경 쓰는데 혹시 골밀도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한을 하면 참 좋습니다 권해드리면 왜냐하면 주로 골다골증 있는 사람이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또 갱년기가 들었을 때도 갱년기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이 카드를 많이 뽑고요 백혈병, 골수질환 칼슘 부족해서 골다골증이다 갱년기 시작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장소 묘지, 쓰레기장 추운 지방 장례식장 방사선실, 창고 좀 별로 안 좋죠 좀 지저분한 곳이죠 사람 사람으로서는 조상 헤어진 사람 장의사 묘지관리사 엑스레이 또 이 카드를 떴을 때 보면 이것도 영적인 카드입니다 보면 좀 조상을 잘 모셔라 제사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거 조상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조상 카드 조상에서 뭐 해를 입힐 수가 있고 조상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나중에 이제 호루스코프 벨라인 카드 그 공부를 하실 때 조상 카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카드 결말 카드와 이 카드가 상으로 바로 밑에 땅도 오면 진짜 조상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제사를 하시던 기독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카드입니다 직업은 해외 운 해외 쪽입니다 해외지만 특히 동남아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쪽입니다 태국 뭐 유럽 이런 쪽은 아닙니다 해외 쪽에서는 동남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가 많이 뽑습니다 내가 집을 새로 이 리볼링 하는데 좋겠습니까 할 때도 이 카드가 놓으면 하세요 하면 됩니다 재건축도 되니까요 건축이나 재건축 집을 지을 때도 이 카드가 놓으면 집을 지어도 좋고 또 세를 고칠 때도 좋고요 재건축입니다 이 카드도 무조건 딱 나왔다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으로서는 뼈 쪽에 안 좋다 제일 먼저 골다골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14번 이 장소에 지금 요새 세례전 출원식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장단점이 다 이건 안 좋은 거죠 단점이죠 단지 새로 시작해라 무에서 위를 창조한다 이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은 장점을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장소가 묘지 쓰레기장 이런 건데 여러분도 나중에 상담을 해보시면 저도 상담을 해본 결과 굳이 그런 쪽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와 관계되는 건 지금까지 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짝을 지을 때 무덤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뼈니까 사람이 죽는다 죽는다 생각하면 어떤 묘지 무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조상의 무덤인 조상이니까 극한 그런 극한 그런 상은 안 나옵니다 슬령 나왔다 해도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이거 닙싱크를 좀 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르세우 이 카드에 참 이 매력은 위에 암장이란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명리로 볼 때 지장관으로 본다고 했죠 그런 암장과 마지막 호로스코프 벨라인 그 카드에서 같이 연결을 지켜주니까 그렇게 극악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백수들도 이 카드는 안 뽑습니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12번은 아주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쉽게 말해서 부모 특히 엄마 등꼬릇 빼먹는 사람들은 12번은 많이 뽑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실전 시간에 많이 노는데 또 상담도 그런 상담이 많은데 보면 부모들이 나가 이놈아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시는 부모들은 12번을 많이 뽑더라고요 여기 책에는 키워드가 건강이나 이 장소에서 좀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죠 춥고 아무래도 추운 거는 뼈밖에 없으니까 옷을 안 입었죠 그러니까 아 춥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도 자꾸 조상과 관계가 있단 했죠 그러면 조상이면 무등과 관계 있다 묘지 관계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그리고 이제는 이 카드도 해외 카드라 특히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외인데 동남아 쪽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할 때도 이 카드 넣으면 이사를 해라 새로 시작하니까 새로 이사를 하면 그쪽에서 그 이사하는 데서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말씀해 드리면 됩니다 또 재건축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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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